안녕하세요. 조세프 라이프푸드의 조성진 셰프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하고 좀 특별한 영상을 하나 찍어보려고 해요. 제가 카메라를 좀 바꿔서 이제 음식을 영상적인 면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오늘 약간 연습하는 식의 요리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. 제가 오늘 할 요리는 아보카도를 사용을 할 거고요. 새우를 구워갖고 바질 페스토 오일 파스타를 같이 만들 거예요. 바질 올리오 파스타가 되겠죠. 그러면은 그 맛있는 음식은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맛있게 만들어 보시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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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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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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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